방탄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진이라고 합니다. 2017년도 연예계를 이끌어갈 운망주, 몽글스 최고입니다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방탄소년단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. 정글의 법칙인 공탄단원도! 인도네시아에 그 역사적 촉발을 내딛습니다. 팬들이 밖에 늘어나서 금방에 이동했습니다. 금방에 이동했습니다. 금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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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했다고 알고싶어요! 처음이에요 처음... 이거... 네, 매달 한 명씩 빈대를 좀 더 많이 할까요? 네, 한 명씩 빈대를 좀 더 많이 할까요? 네, 한 명씩 빈대를 좀 더 많이 할까요? 잘하네! 네, 누나, 또 있으라는 건가?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? 자, 있어요.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릴 게 있어요. 어쩌봐. 어. 아까 전에 그 비밀이었구나. 맞아. 제가 사무실에서 몰래 갖고 온 건데. 뭐야? 뭐야? 저희 응원봉을 윈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. 네, 여기는 방탄소년단 진영의 방입니다. 여기 특색한 거 있지. 우리 아미방. 이걸 왜 들고 와요? 아미방. 야, 아미방 발광력이 좋네. 이렇게 보니까 대니주를 굉장히 유용할 수 있네요. 밤에 되게 밝거든요. 밤에 물에 들어갈 때는 꼭 적어도 일이 있는 건 꼭 있구만. 써놓을 것 같은 거 있으니까 안 받으신 분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태권은 또 따로 없어요. 그거 좋은 거야? 장이 꺼인 거 같아요. 네. 태권은 좀 커요. 여기 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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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발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간이 꽤 정말 꽤 걸릴 것 같아요. 우리가 이거를 다 통발을 설치하고 나면 아마 우리 육지로 가야 될걸? 우에이힝러 가야 될거 같아요. 하루도 얼마 안 되는 건가? 더 끔찾으라고?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. 가부경에. 이렇게. 간다. 여기 있는 양은 타르기장은